앞서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위해 몸을 내던져야 하는 이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